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계산서가 틀려요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something is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wrong with my check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틀려요 이 틀려요는 뭔가 잘못됐다 다르다가 아니라 잘못됐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something is wrong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something 뭔가가 is wrong 잘못되어 있다 with my check 이때 맨 끝에 있는 check 하면 계산서 다른 단어로 bill 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미국식 영어에서는 check 그리고 영국식 영어에서는 bill 둘 다 계산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 my check 하면 나의 계산서에 뭔가 잘못됐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something is wrong with my check 계산서가 틀려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 메뉴 안 시켰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didn't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order this menu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주문을 하지 않았다 안 시켰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didn't order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is menu 하면 이 음식을 또는 이 메뉴를 그래서 내가 시키지 않은 음식이나 메뉴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didn't order this menu 이 메뉴 안 시켰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left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my back behind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뭔가를 두고 내렸다 이러한 의미로 영어로는 left behind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고요 이때 left 하면 leave l-e-a-v-e leave 두고 오다 또는 남겨두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ehind 하면 뒤편에 그래서 가방을 어딘가에 두고 내렸다 택시에 또는 버스에 두고 내렸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left my back behind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at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today's special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오늘의 메뉴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today's special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today's 하면 오늘의 그리고 special 하면 특별한 것 우리가 보통 special 하면 형용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특별한 하지만 여기에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special 하면 명사로 특별한 것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메뉴가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is today's special?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미 주문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e already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ordered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already 하면 부사로 이미, 벌써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ordered 뒤에 ed를 붙여서 주문했다 과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는 우리가 벌써 주문을 했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e already ordered 이미 주문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소매치기 당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my pocket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소매치기 당하다 라는 의미로 was picked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pocket 하면 호주머니 또는 지갑 이런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매치기를 당하다 라는 표현으로 영어로는 was picked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as picked 하면 수동태가 돼서 뭔가 당했다 여기에서는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주머니에서 또는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my pocket was picked 소매치기 당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디저트는 뭐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at kind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of dessert you have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디저트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what kind of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그대로 무슨 종류의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이때 kind 하면 친절한 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종류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무슨 종류의 dessert 이때 dessert 하면 후식, dessert를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dessert가 뭔가 있는지 무슨 종류가 있는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kind of dessert you have dessert는 뭐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두 명으로 예약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mad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reservation for two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made a reservation 하면 예약을 했다 이때 made 대신에 got, get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got a reservation 도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for two 하면 인원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이나 또는 식당에서 테이블을 2인용으로 두 명으로 예약을 했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made a reservation for two 두 명으로 예약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와인 추천해 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please recommend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a nice wine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뭔가를 추천해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please recommend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nice wine 좋은 와인을 그래서 와인을 좋은 와인을 추천받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please recommend a nice wine 와인 추천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좌석을 바꿔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may I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꾸다 라는 표현으로 change my set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뭔가를 변경해도 될까요? 바꿔도 될까요? 라는 표현으로 may I change 또는 can I change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it 하면 자리 좌석 내가 앉고 있는 내가 앉아야 할 자리나 좌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may I change my set 좌석을 바꿔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계산서가 틀려요 something is wrong with my check something is wrong with my check something is wrong with my check 이 메뉴 안 시켰어요 I didn't order this menu I didn't order this menu I didn't order this menu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I left my bag behind I left my bag behind I left my bag behind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What is today's special? What is today's special? What is today's special? 이미 주문했어요 We already ordered We already ordered We already ordered We already ordered My pocket was picked Dessert는 뭐 있어요? What kind of dessert you have? What kind of dessert you have? What kind of dessert you have? 두 명으로 예약했어요 I made a reservation for two I made a reservation for two I made a reservation for two 와인 추천해 주세요 Please recommend a nice wine Please recommend a nice wine Please recommend a nice wine 좌석을 바꿔도 될까요? May I change my seat? May I change my seat? May I change my sea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